뜨신 친구들 안녕 짜잔 와 미쳤다 너무 예쁘죠 가방이 완성된 것 같지만 웨이크 닷 자 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대로도 뭔가 되게 뭔가 그럴듯 하네요 돗자리로 쓸까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중간 점검 이랄까 마지막 점검 이랄까 아무튼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가방 옆 판만 하면 되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밑판의 안감도 깔끔하게 이렇게 붙여 놨어요 어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가방을 만들면서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가 어 이 밑판 붙이는 거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깔끔하게 붙이는 거를 어떻게 붙일까 그리고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촬영이 다 끝났고 손잡이 연결하는 것도 당연히 끝났겠죠 그럼 이제 남은거는 이제 옆판 인데 어 그래서 어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이게 완성이 될까 싶기는 했는데 어 어쩌면 오늘 안에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어 그래도 뭐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곧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집으로 들어가겠죠 어 영상 편집이 들어가면 이제 영상을 다 촬영하고 편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 어 할인 그러니까 그거 도안 값은 qr 비용은 제가 할인 중 이잖아요 지금 임시로 올려놨기 때문에 근데 영상이 촬영이 다 끝나고 편집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바로 이제 할인은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거 도안 가격 할인되는 것은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다시 어 도안 값은 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 혹시나 그래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도안은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어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할인 혜택 받으실 거면 어 미리 이제 아마 하루 이틀 뭐 며칠 이제 하루 이틀에서 맥시멈 3일 이면 이제 할인이 끝나고 어 어 끝나고 그 그래요 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 그 외 분들은 뜨신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멤버십 가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 유튜브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거 등급이 여러가지가 떠요 총 아마 5가지 등급 있을 거에요 간식 커피 버거 그리고 친구들 화이팅 이렇게 총 5가지 등급이 있는데 버거 등급 부터 버거 등급 이상을 가입해야지 버거 등급 부터 그 이상을 가입해야지 그 전용 영상들을 시청을 가능하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올리는 별도의 멤버십 전용 컨텐츠를 그거 즐기고 싶으시면은 버거 등급 이상을 가입하셔야 된다 그리고 애플 기기 아이폰이나 그거 애플 기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북 등에서는 가입 버튼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나 안드로이드 기기로 어 접속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고 다시 애플로 접속을 하시면 활성화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일단 이거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제 또 다음 모델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휴 네 그러면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녁마다 생방송 하니까 생방송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은 뜻인 친구들 안녕 안녕 요잉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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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떻게 보겠죠..? 北ών ę 감사합니다.